주택시장의 전체적인 심리 그리고 가격 또 가격에 선행하는 거래량 이 세 가지 지표가 다 좀 하향 안정화 국면으로 진입하는 전조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지수가 수도권 서울 전국 다 동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전월과 비교했을 때 낙폭이 가장 커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1월 한 얼마 정도 빠졌죠 지금 11월 이 전월 대비로 1.37%포인트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 이제 2008년 10월 인데 1.52%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낙폭이 가장 크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2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월 중순 정도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12월 잠정치로도 확정치는 아닙니다만 모두 다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민감한 주로 이제 인기가 많고 거래가 빈번한 대단지 위주로 실거래지수는 통계가 잡히는 경향 이 있는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좀 둔화 세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 줄 수 있는 지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지표 중에 이제 가격변동률이라 그래서 전국의 주택 시장을 이제 표본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더라도 호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해서 거래 가능 가격을 가지고 변동률을 집계 를 하는 것을 부동산원 kb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역시 12월 월간 동향조사 기준으로 봐서도 통계집계 1회 낙폭 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요 네. 가격변동률도요. 그래서 주간조사 기준으로 또 중요한 게 이제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추석 이후에 이런 흐름이 계속 강해지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는 범위가 늘어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을 봤을 때 가격 지표는 상승폭 둔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0에 수렴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은 이제 가격지표에 선행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통상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트렌드를 보이게 됐는데 거래량이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위기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년 거래량이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 이제 매수심리도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평가 가 되어지고요. 매수심리는 주로 이제 민간통계 에서 나오는 kb매수지수를 좀 유력 하게 보고 있는데 20년 8월 그러니까 상당히 주택가격이 좀 높았던 그때 에 비해서 매수심리지수 한 절반 이하 정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매수자들이 매수 관망을 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전체적인 심리 그리고 가격 또 가격 에 선행하는 거래량 이 세 가지 지표가 다 좀 하향 안정화 국면으로 진입하는 전조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 지수가 꺾였고 그다음에 심리지수도 꺾였고 거래량 도 꺾였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격 이 지금 하향 안정화되는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래량이 줄고 이런 것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또 금리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예선 때문에 관망하고 그런 일시적인 형상으로 이제 매수자나 매도자 전부 다 관망하는 것 키고 이 거래가 이제 그거 지나고 나면 다시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택가격이 저희가 추세 적으로 하향 기조에 들어섰다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 지표 정도를 좀 봐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공급 공급이 정말 충분하게 수요를 압도할 정도로 질 좋은 공급이 계속 되어질 것이냐 이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도 거시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실물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금리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도 가벼이 봐서는 안 되는 측면 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택 총수요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구 가구 입니다. 이 세 가지를 봐서 앞으로 주택가격 이 정말 하방할 것이냐 하향 안정화 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세 개 지표 모두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추세적인 하락조짐을 강하게 시사 를 하고 있다고 보여져서 물론 가계 대출 관리라든지 또 큰 정치적 이벤트를 앞둔 매매 관망세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겠지만 이런 구조적인 하방 요인을 이런 부분들이 거친다고 해서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 공급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205만 호 공급 계획 2030년까지 205만 호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가 30만 호 정도 되는데 그 30만 호의 7배 정도 에 달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물량 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압도적인 물량이고요. 압도적인 물량이죠. 향후에 이제 수도권에서 한 31만 호 또 서울에서만 10만 호 정도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수급에 있어서 공급 측면에서는 시장을 강하게 하방시킬 수 있을 정도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금리는 얼마 전에 또 한은에서 기준 금리를 올려죠. 인상을 25pp를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금리의 인상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과잉 유동성 문제 초저금리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 굉장히 심해져서 테이퍼링의 조기화라든지 강도 높은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뉴스 본 적 있어요.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이 이제 본격적인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도 시사화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이거는 수요 측면에서 향후 주택시장을 강하게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총수요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가구의 영향을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생산 가능 연령 인구 는 줄어들고 있고요. 가구 중과세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 하에서 주택의 미래 수요가 당겨져서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던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진정이 되는 반면 공급은 안정 적 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건에 있어서 추세적 하락은 저희는 분명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추세적 하락이라는 게 이제 국지적 일시적으로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 시장의 하반기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이라고 했던 대출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이 일시적 이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올라가 거고 이런 것도 세계적인 추세인 거고 우리나라만 특별히 빠르게 올리고 이런 것도 아닌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공급 확대는 사실 여나 야나 가릴 것 없이 지금 가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누가 되는지 그게 아니라 공급 확대가 그 방향인 건 맞잖아요. 그게 민간비중이 높냐 관비중이 높냐 이 정도 차이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분들 중에 얘기가 공급이 실제로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행정속도가 줄이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서울의 실제 공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22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공급에 있어서 역점을 두려고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분양 물량을 최대한 배가시켜서 22년에 단기적인 수급여건을 안정을 시키는 게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공급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닥쳐서는 되질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22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양 예정 물량을 한 39만 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엄청 많네요. 네. 이게 전국이에요? 그렇습니다. 39만 호 정도가 이제 전국적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고 사전총약을 통해서 한 7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할 예정 에 있습니다. 40만 호 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46만 호가 공급 이 되고요. 46만 호 거의 50만 호. 예년에 비해서 한 30% 이상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분양 물량 부족에 따른 수급 불안 이런 건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사전총약 7만 호 중에는 또 서울에 4천 호의 사전총약이 처음 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태까지 사전총약 저희가 이제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수도권 선호 입지에서 나왔다면 수도권보다 입지경쟁력과 더 선호도가 높은 서울에서도 사전총약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22년도의 단기 수급 여건은 작년보다는 훨씬 호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 공급기관 확정치면에서 이제 지구 지정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205만 호 공급계획 중에 저희가 기지구를 지정한 게 한 160만 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43만 호 정도의 지구를 추가로 지정을 할 예정에 있어서 거의 205만 호 공급계획에 대부분의 지구 지정이 올해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3년 이후에 본격적인 공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장기 적으로도 시장 안전기반 구축 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또 추가적인 후보지도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서 10만 호 정도를 추가를 하려고 계획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전 단계에 걸쳐서 속도를 가속화하고 물량을 늘리는 그런 역전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22년 단기적으로 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공급 부족이라는 논란이 더 이상은 야기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회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분양이 이제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밀리는 경우도 많고 한데 이 39만 호라 그랬죠. 이 39만 호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혹시 그런 것 좀 자세하게 여쭤봐도 될까 싶어서. 저희가 어떻게 추정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민간의 주택건설 사업자 협회들을 통해서 개별 업체 들이 파악하고 또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분양계획들을 다 종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종합을 한 게 한 46만 호 정도 되고요. 더 많네요. 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분양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리스크 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한 85% 정도 분양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봤을 때 39만 호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인 추정의 결과로 39만 호고 이 39만 호가 예년 그러니까 5년 내지 10년 평균분인 35만 호보다 많은 수준이라서 분양 이 작년보다 지표상 호전되는 것은 자명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으로도 이제 금리 인상이 이미 세 차례나 단행이 됐고 미국발 금리 인상이 있으면 이에 따라서 또 연쇄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고 지금 기축주택 의 가격이 굉장히 고점이라는 인식 도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부분도 구체적으로 얼마가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 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하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은 증대되면서 수요는 상당히 진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 여건상 수급 여건 은 확실히 작년보다는 호전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그냥 생각해도 가격이 작년에도 너무 올라 가지고 작년 한 해로 11월 12월은 좀 그랬습니다만 한 해로 보면 너무 올라서 가격 오르면 또 수요가 떨어지는 건 뭐 그렇다 보니까 그냥 올해는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봐도 수요도 좀 주충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드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지표에 지금 반영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제 앞으로 집값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청약을 하는 게 맞아요 이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매력 요인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입지경쟁력입니다. 네. 입지경쟁력 측면에 봤을 때 공공 은 저희가 주로 3기 신도시 굉장히 선호도를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쪽에서 주로 사전청약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고 2기 신도시 중에도 동탄이라든지 검단 같이 상대적으로 수도권 내에서는 좀 선호도가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전청약 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첫째로 입지경쟁력 이 상당히 있는 데서 사전청약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가격이 이미 고점 을 거의 넘어선 것으로 보여지는 기축주택 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시세 대비로 많게는 지구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40%에서 적어도 한 20% 정도 수준은 가격이 저렴해서 향후에 좀 시장가격이 조정을 받더라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중고보다 세고가 더 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지경쟁력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끝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입지도 우월하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반면에 본청약에 비해서 한 3년 정도 앞당겨서 하고요. 본청약 전까지는 청약을 함에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통상 계약금 중도금 계약금 안 냅니다. 계약금 이제 본청약 때 내고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이제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셔서 청약을 하시는데 실제로 자금이 들어가는 시점보다 2 3년 앞서 가지고 내 집을 마련 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출이 좀 필요하시다든지 아니면 자금을 좀 모을 필요가 있는 청년층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자금조달 계획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세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청약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다. 그리고 올해 굉장히 촘촘하게 저희가 사전청약 계획을 운영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입지 얘기 계속하셨는데 3080 플러스라고 하나요 지금 도심 접근성 좋은 지역에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정부가 좀 공급대책을 추진할 때는 주로 이제 수도권 외곽 택지 를 많이 활용을 해온 측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직주 근접성이 높은 도심 에 많이 사시고자 하는 수요가 크다 보니까 도심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모델이 이제 3080 플러스 대책 이사 대책이고요. 그렇죠. 이사 대책. 이사 대책의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입지 도심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역세권 같은 데 많이 공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후보지도 많이 선정을 해놨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역세권 쪽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또 일부 지구는 저희가 법 개정이 돼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게 작년 9월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작년 12월 달에 지구 지정이 이루어졌으니 까 민간 재개발 재건축 민간정비 사업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기업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같은 어떤 사업 추진을 위한 결사체를 만드는 시간이 태폭 단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의 신용을 통해서 저렴한 자금을 조달을 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는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분들께서 호응을 해 주셔서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올해도 추가 후보지 추가 지구 지정들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어떤 아주 빠른 속도의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 지정 자체가 대책 나오고 그 해 지구 지정까지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서 재개발 조합 만들고 이런 거 하는 속도에 비하면 진짜 엄청 빨리 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급 시기 가격 이런 것들도 거의 이제 나온 거죠 네. 지금 대표적인 사업이 도심 복합사업인데요. 입지 경쟁력이 있는 도심에서 공급을 하면서 공급 의 속도는 수도권 외곽에 주로 많이 썼던 공공택지 수준의 공급 속 도를 내도록 설계된 게 이 사업의 특징 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속도 측면에서는 택지 개발과 같은 스피드를 유지 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수도권 외곽 택지보다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시킨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7곳 만 호 정도를 지구 지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하철역 인근 또 과거에 유타운이 추진했던 이런 지역의 인접한 지역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요.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올해 처음으로 4천 호 정도의 사전청약을 도심 복합 지구 지정된 데서 추진 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 지정에서 사전청약까지 또 1년 내에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스피드로 공급이 된다고 보여 지고요. 이렇게 빨리 되는 데는 토지 소유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지하고 찬성을 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민간 재개발을 할 때에 비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게 주어지고 저리에 자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담금 이 한 30% 정도 줄어듭니다. 줄어든 분담금은 토지 소유주의 부담을 낮출 뿐만 아니라 또 장래의 분양가 를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토지 소유주 입장 에서도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이제 브랜드 관심이 많으시죠. 그렇죠.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이게 관에서 한다 그러면 다 브랜드가 하나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도신복합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소위 말해서 주공아파트를 짓는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크 뉴스죠. 이제는 초기에 그런 오해가 많이 거쳤 습니다만 시공사에 대한 선정 권한은 전적으로 주민들이 갖는 구조로 법령에 명시 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토지 소유주 분들이 민간 재개발 이나 재건축을 할 때 시공사를 고르는 것처럼 브랜드를 골라서 이제 시공 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시공사의 시공과정도 전문 공기업이 철저하게 감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 재개발 재건축보다 시공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사비 거품이라든지 이런 건 더 없으면서도 최상 수준의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급에 그런데 이제 이사대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입지에 그렇죠 공급 양이 아주 적다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도 같이 이제 되는 것이 왜냐하면 서울을 또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서울 안에 이제 공급을 한다 그러면 이미 지정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민간에서 진행 중인 거. 그런 것도 이제 정비사업 속도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계획이 있을까요 네. 저희 2022년 업무계획에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 제고를 위해서 중요한 건 민간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인허와 함께 각종 평가 심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평가들이 이제 과거 에는 다 분산돼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행하는 평가를 통과했는데 후행하는 평가에서 계획이 조정되면 다시 또 선행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좀 통합심의를 활성화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평가들을 묶어서 같이 하게 되면 인허가의 리스크 또 인허가로 인한 기간지연을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이제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겠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또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상가에 새 들어서 영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요. 그런 이해관계가 잘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사업속도가 느려지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특히 좀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지연시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가세입자의 보상 범위를 좀 넓히는 그런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상가세입자 보상범위 넓히게 되면 조합이나 사업추진주택 부담이 커져서 또 사업비용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조합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적인 어떤 보상기준보다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가적인 보상을 실시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그 결손분 이상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하면서 원만하게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상가세입자분들 도 좀 더 안심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고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 개선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성을 개선시켜서 속도를 주는 방향으로.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신통기획 이라고 해서 공공성을 갖춘 민간정비사업은 잘 지원을 하고 또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사업이 추진이 되어져서 서울 도심에서의 주택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세가격이 좀 주춤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임대차 산법 되고 이제 한 바퀴 돈 그게 이제 첫 번째 갱신권 쓴 게 도래 내는 게 이제 7 8월이다 여름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전세난이 이 왜냐하면 그전에 5% 올렸는데 기존 거랑 지금 차이가 확 나잖아요. 이게 올라가면서 좀 전세난이나 그런 게 좀 재현되지 않을까 이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전세가격 끌어올리니까 매매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그런 식의 얘기 있었거든요. 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20년 8월에 이제 임대차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때 갱신청구권을 행사 하셨던 분들이 이제 2년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 갱신청구권을 소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집 주인이 실거주로 하지 않더라도 세입자 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신규 전세를 구하 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일시에 많이 나오게 되면 22년 8월 이후에 전세 가격이 다시 불안해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이제 전세도 마찬가지로 수급 동향에 따라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메카니즘은 동일하고요. 그러면 지금 전세 시장의 상황을 봐야 될 텐데 앞서서 이제 매매시장이 좀 이런 하향 안정되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세 시장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격하고 매매가격은 좀 동조화 가 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매매가격이라는 건 주택 교환가치 이고 어떻게 보면 전세가격은 주택의 사용가치 측면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고 또 일정한 전세 가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통상 매매가의 60%다 65%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매매가격 완정 은 전세가격도 같이 좀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지금도 보면 이제 전세가격은 전세대출도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을 쉽게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공급도 어느 정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 이라서 전세도 수요는 줄면서 또 매물은 쌓이는 이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도 15주 이상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있고 지방부 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도권 서울로 하락지역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전세시장에 이런 흐름이 있다면 8월 이후에 갑자기 시장의 수급 여건 이 악화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임재차법 처음 시행하면서 그때 문제가 많이 됐던 게 매물이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게 되면 신규 매물로 나오던 매물들이 갱신 을 하시기 때문에 시장의 매물로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매물 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 아무래도 축소균형 상황에서 마찰적인 어떤 좀 문제가 있어서 전세가격이 좀 불안했던 측면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올 이제 임대차법 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또 신규 전세 를 공급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반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법 시행 초기의 부작용이라고 지적을 하셨던 부분들하고는 좀 반대의 경우도 예상 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임대인 간에 이제 임차인을 드리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것이 가격을 좀 하방시키는 요인으로 도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 이미 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임차인 이지만 추가적인 거래비용을 들여서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보다는 갱신청구권이 없는 임차인하고 또 합의 갱신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22년 8월에 대량의 퇴 거라든지 그거에 따른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과도 하게 우려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네.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가지고 들어온 임차인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4년이 묶인다라고 또 임대인 분들 중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고는 변론으로 2년 전에 5%만 올려서 싼 가격에 갱신을 하셨던 분들이 다시 신규 전세를 구하시게 되면 그때 절대적인 전세 가격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최대한 단기 주택 공급 을 늘리고 저희가 계획한 분양 입주를 좀 차실 없이 진행을 시켜서 지금의 전세가격의 하향안정세 지금 전세가격에 대한 여러 지표들은 다 이제 신규 전세계약을 중심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 갱신은 포함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신규 전세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공급을 가속화하는 부분들을 계속 좀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서 갱신청구권을 소진해서 신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부담도 최대한 경감 시켜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런 저렴한 전세주택에 대한 수요가 진짜 계속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전에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이런 저렴한 전세주택에 대해서 특징과 공급계획 있을까요 공공전세가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공공전세는 저희가 20년 11월 19일에 전세대책 발표를 하면서 사실 이제 공공임대는 신사임당 지도 잘 아시지만 가격이 저렴하긴 합니다만 월세형으로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보증금 을 내고 매월 이제 월세를 좀 납부 를 하는데 그 월세가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만 국민 여러분들 께서 이제 임대차의 유형 중에는 뭐 뭐니뭐니 해도 가장 선호하시는 게 전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공임대의 한 유형이지만 굉장히 이례적으로 전세로 공급하는 물론 이제 공기업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공급방식입니다만 이제 공공전세라는 걸 처음 도입을 했고요. 이게 이제 3년 1시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도입 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런 주택이나 공공전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축주택을 중심으로 공공전세를 공급을 하고요. 화장실도 2개 이상 갖추고 면적도 60제곱미터 이상 25평 이상의 상당한 퀄리티를 갖춘 빠른 속도의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공공전세를 하기 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다세대 연립 빌라 형태로 좋은 입지에 공급 을 하다 보니 이제 서초구에 공급된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한 300 대 1 정도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는 경쟁률이 한 35 대 1 정도 수준 이라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공전세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민간 전세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거주 보증 기간이 4년인데 6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기의 요인으로 작용 을 했다고 보여지고 저희가 공공전세 는 올해 한 18000원 정도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전세 공급 을 계속 지속을 해나가면서 올해부터는 공공임대 거의 대부분의 유형을 질 좋은 평생 평생 임대라 그래서 전용 면적도 좀 넓히고 그리고 다양한 소득계측 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감의 퀄리티도 높여서 공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임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저렴한 공공전세형 주택들이 공급 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중점 을 둬서 추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이 공공임대라는 건 매입을 해서 임대하는 건가요 신축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는데 신축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lh와 같은 공기업이 주택 건설 사업자한테 미리 요구되는 스펙을 제시를 합니다. 입지는 이래야 되고 적어도 방수 는 어느 정도여야 되고 그다음에 전용 면적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어오면 그걸 사서 임대주택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좋은 입지에 신축으로 공급되는 게 많고요. 물론 여건이 괜찮은 것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엄격한 어떤 품질검사라든지 요구되어지는 사전기준을 충족한 주택만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높은 인기의 배경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여러 세대를 공급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주거 형태로 빠르게 좀 공급하는 그리고 임대 형태로 제공을 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또 아파트는 갖고 싶어 하지만 좋은 입지에서 오피스텔 이나 이런 걸 또 사기는 좀 부담스럽고 전세를 더 선호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 그런 게 이제 좀 반영된 게 아닐까 300 대 1이 나올 정도면 대단한 히트 상품을 만든 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영환 국장님이랑 많이 여쭤봤습니다. 주택시장 어떻게 될 건지 올해는 또 어떤 식으로 공급할 건지 공급 계획 어떻게 되는지 또 전세시장 에 대한 대책까지 여쭤봤는데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공급의 국한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이 정부 임기 초반부터 공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이고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예년에 비해서 많은 주택이 공급된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제 주택의 수요가 저금리 상황에서 굉장히 크게 팽창을 하면서 공급이 좀 감당을 못하는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거를 수급 미스매치라고 하는데 특히 보면 이제 도심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래도 도심의 공급이 이제 이사 대책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도심 공급을 본격화 하는 전환 속도가 좀 늦은 측면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주택시장에 대해서 여러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려를 표하시고 상당히 실망감도 표출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참 송구스럽고 죄송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공급을 잘 해나가서 정부의 대책이 말뿐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 공급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좀 시장에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잘 챙기고 그 과정에서 또 여러 목소리들은 잘 반영을 해서 제대로 보완을 하는데도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